우리 친구인데 우리 주상욱 씨는 여자 좋아합니까? 네 좋아합니다. 아 그래요? 네 좋아합니다. 아 그래요? 알겠습니다. 또 저희 합창사람들의 활력이 되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고. 고맙습니다. 아 저희 복수에 출연해 주셔서. 브라마! 자 일단 먼저 환대민국 나오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여기로 지나가지 말고. 어 연지! 거기 바짝 수리만 해. 한 시간씩? 네 문자 어저께도 30분 동안 통화했어요. 엄마! 연지 허락해주세요! 바짝 만날 때 기다리세요? 아 저 매주 화요일만 기다려주면. 왜 기다려주세요? 매주 화요일마다 연지양을 북극. 그렇죠. 연지양을 북극. 이 방송 나오는 다음에 연지양 주위에서. 연지양 네가 손해보고 있다. 손해보고 있다. 뭐 하는 짓이냐. 어떻게 생각했습니까? 연지양. 주위 반능이. 주위 반능이. 동현이. 네. 네가 더 아깝다. 네가 더 아깝다. 네가 더 아깝다. 저 얼마 전에 동현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. 아아아. 김부짜들. 저번 주에 방송을 보고. 형 연지한테 좋아한다고 그랬어? 이렇게. 전화가 바로 나온 거예요. 이야아. 동현이가 살짝 저를 견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연예인 중에서 어떤 스타일이에요? 권지용. 가수 말고. 배우 중에는 어떤. 배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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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동원. 강동원. 강동원 사이. 강동원 사이. 강동원 사이. 강동원 사이. 강동원 사이. 강동원 사이. 뭐 저러면. 연예인 중 그렇치라. 아아. 아아. 왜요? 아까 끝났잖아요. 아니 아니. 아직까지 했어요. 어차피 너 질문도 안 했지. 전혀 이렇게 일말에 그런 것도 없니? 착한. 착하고 잘 챙겨주니까. 착하고 잘 챙겨주니까. 착하고 잘 챙겨주니까. 아아. 쉬시는 줄 알았네. 에이. 그때 이렇게 뭐 해가지고. 얘기하는 게 아니라. 그래가지고. 네. 착한 오빠니까. 되게. 같이 있기 좋고. 그런데. 같이 있기 좋고. 그런데. 어. 남자친구로서는. 아. 남자친구. 알겠습니다. 자. 고생하셨습니다. 자. 자. 수고하셨습니다. 빨리 진행합시다. 금방은요. 글로벌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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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거. 야. 너노. 리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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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 원하네. 리오. 세트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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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. 우리 임승민씨하고. 남편이신. 헐스 프론트. 미스터. 마이클 엉거. 미스터. 리오. 세트다우. 메리오. 명은요. 엉거. 뉴욕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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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arging. 여러분.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웰컴 투코리아! 웰컴 투코리아! 자, 뉴욕! 아! 자, 사이밍스! 워키시죠! 여러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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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렇습니다. 르미뿐 3대에서! 오이! 빅레나! 빅레나! 너 가문 안 했을래? 한창 해보시니까 우리 임승민 씨. 어떻습니까? 혼성합청단이잖아요. 여성합청단이 있고 그래서 그런게 재미가 없었어요. 여자들끼리 있다 보니까. 근데 혼성합청단이니까 가끔 다른 남자들도 이렇게... 다른 남자들도 이렇게... 아, 그렇죠. 아는 거 들으세요? 네? 모자라지죠. 모자라지죠. 네, 미소 짓고 있잖아요.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. 마이클 옹궈 씨가 한국에 오신 지 꽤 오래... 마이클 옹궈, 한국에 오신 지 꽤 오래... 아... 3년. 3년. 오... 3년이요? 3년이요? 아, 답답하시네. 어떻습니까? 같이 합창하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아, are you happy? I'm happy. You happy? 아, 좋습니다. Really? Yeah. Really? Yeah, 그래요. Yeah, yeah. 진짜, yeah. 진짜, what? Your nickname.